못 돌게. 우리 선수들 기존에 뛰고 있는 선수들보다 월등한 기량을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선수들과 어떻게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느냐. 그렇죠. 같이 맞출 수 있는 선수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영재, 영재, 영재. 최영재. 최영재. 터치가 거의 없네요. 최영재 선수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본인 팀에서 뛰고 있다 그랬거든요. 강칠구가 패스가 좋습니다. 김현우. 터치하고 뛰겠습니다. 아. 뒤에가 없다. 뛰어. 야, 진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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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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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진봉. 이진봉 올려줍니다. 자, 이진봉. 이진봉 올려줍니다. 이진봉. 아, 이진봉 크로스 길었습니다. 아, 순간으로 빠지는 건 동작은 좋았는데요, 이진봉. 네. 지금 크로스는 굉장히 칭찬해줄만 하죠. 아, 예. 그런데 박스 안에 동료 선수가 더 없었다는 게 좀 아쉽죠. 그렇군요. 잘 터져! 다다, 다다! 영재 팀! 영재 팀! 최영재! 최영재 몰려왔습니다. 최영재! 아, 9번. 오우! 라인, 라인. 그냥 올려, 올려. 레프리! 반칙! 어, 다리가 지금 잘 안 떨어지네요. 그렇군요. 지금 영재 형님 아프신 거 아니죠? 아, 쩔띡돼시지. 응. 흔히 몰라. 성진수. 자, 성진수. 자, 밀어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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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헤이. 오우, 야, 홍성은. 춤춘 거예요, 춤추죠. 나이스 킥, 나이스 킥. 자, 홍성은 킥하는 거 한번 볼까요? 홍성은 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형, 벌려줘, 벌려줘. 형, 벌려줘. 자, 킥이 너무 솟구칩니다. 오른쪽, 여기. 한 번 더. 오른쪽. 가지마. 류은규, 류은규 치고 들어갑니다. 류은규, 류은규 치고 들어갑니다. 슛! 아, 막아낼 홍성은. 홍성은 세이브입니다. 아, 홍성은. 마치 홈에 선수가 들어오는 거 몸으로 체크하듯이. 네, 포스처럼. 네, 포스를 했기 때문에. 가까이 오는 볼은 잘 막아요. 자기 쪽으로 오는 건 잘 막습니다. 몸으로 막아내는 건 최강이에요. 아, 성은이 형 대박. 이게 저 블록킹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렇죠. 야구에서도. 자, 김태훈이 볼 잘랐습니다. 자, 주고. 아, 재빠른 패스. 김현우. 김현우 돌아서면서. 밀어줍니다. 종하영, 강실구입니다. 강실구 파고등으로 했습니다. 가운데 비었다. 가운데! 강실구입니다. 강실구 파고등으로 했습니다. 강실구 밀어주고. 황스빈아 10번합니다, 10번 합니다. 길었어요. 혜성아, 혜성아, 혜성아. 혜성아. 혜성아, 혜성아. 혜성아. 혜성아, 혜성아. 혜성. 혜성아. 난규, 난규. 돌판에 이준입니다. 이준의 성진수가 달라붙습니다. 주거. 임남규 치고 들어가요. 꺼주고 뒤에 슛. 골이 들어갔습니다. 이용대. 이용대 선수가 특채후보 중에 처음으로 골을 넣네요. 여기서 임남규가 잡고 이용대를 찾았습니다. 이걸 그대로 오른쪽을 보고 밀어넣기. 이용대 선수가 박스 안에서 밀어넣는 걸 잘하더라고요. 침착한 부분은 칭찬할 만하네요. 이용대 접수를 많이 따고 있습니다. 전반전 16분. 이용대 나이스. 나 좀 봐줘. 나 비어있어. 나이스 나이스. 영재 거기서 와. 한 번씩. 이용대 나이스. 지구야 괜찮아. 태훈아 괜찮아. 만들자. 형님 괜찮아. 더 좀 여유 있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안정환 감독 지금 평가지에 이용대 지금 체크가 하나 됐습니다. 직접 했으니까. 체크가 하나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은 지금 체크가 안 되고 이용대 먼저 체크 하나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김병현 보다는 이용대가 훨씬 좋습니다. 김병현은 아까 보이고 안 보여요. 지쳤나요? 일단 허리 올라갔죠.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어. 병현.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오케이. 오케이.